안녕하세요. 음성을 자막으로, 글자로 변환하는 스마트폰 최고의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음성을 자막으로 소개하는 앱은 많이 있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음성자막변환이라는 이 앱, 정확히 말하면 음성자막변환 및 소리알림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보다 더 뛰어난 정확하게 음성을 자막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자막변환 및 소리알림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성자막변환이라는 이 앱을 설치했으면서 터치를 합니다. 바로 터치하여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서 화면을 이와 같이 블록 잡아서 복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사를 터치해서 복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사한 것을 멤버장에 가서 붙여넣기 위해서 일부 수중에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단에 설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보세요. 설정을 터치해서 보면 여기에 텍스트 크기가 나와 있어요. 크게 적게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이렇게 자기가 텍스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스크립트 작성 기록이라고 했죠. 이거 현재 24시간 후에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3일 동안 저장된다 이렇게 했어요. 3일 동안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지절로 바로 자기가 삭제가 안되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소리 알림 열기라는 게 있죠. 원래 이 앱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 분들을 위한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음성을 글자로 변환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리 알림 열기는 터치하면 이건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설정 더보기 있죠. 설정 더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면 여기에 텍스트 크기가 있고 테마가 있고요. 오디오 및 언어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기본 언어 여기 중요합니다. 기본 언어는 자기가 말을 할 때 기본 언어 터치하면 여러가지 언어는 언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기가 언어를 선택해서 영어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영어로도 되어있죠. 미국 영어 영국 영어로 하면 영국 영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운해서 이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터치해서 파일을 또 다운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어를 설정해서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언어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보조 언어는 주로 영어라든가 뭐 필요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언어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 영어 미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 다음에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텍스트 변환이 있죠. 인터넷에 연결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한 언어의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아까 그 언어 설정에서 다운하는 것 제가 보여 드렸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해두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맞춤 단어 특별히 맞춤 단어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맞춤 단어 터치해보면 저는 석송 이렇게 하니까 음 또한 단어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석송이라는 단어를 추가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에서는 여기 아까 한번 했죠. 스크립트 3일 또한 저장이 된다고 했죠.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다시 터치하면 24시간 후에 삭제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록 삭제 여기 중요합니다. 그 아까 녹음하는 그 화면에서 녹음을 하면 글자로가 바뀌는 그 화면에서는 기록이 삭제가 안되요. 여기 와서 설정에 와서 기록 삭제를 해야 됩니다. 기록 삭제 터치해서 그렇게 터치하니까 기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왔죠. 기기에서 저장된 스크립트가 삭제된다 해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이 앱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자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들과 난청인분들을 위한 앱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음성을 자막으로 글자로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6.0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노트 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서 글자로 변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약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하면 자막이 나오니까 이 자막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시켜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용해 보니까 이 앱이 최고의 앱입니다.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운받는 것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에 음성 자막 비난 및 알림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열기가 뜨지만 여러분은 설치가 뜰 거예요. 설치를 터치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글자를 많이 써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음성 자막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